2명은 3명은 너무 비즈니스인데? 안녕하세요! 제주소년 찬입니다! 제가 제주도 출신답게 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재미처럼 예쁜 꽃 모양으로 한번 까볼게요. 뭐라 그랬나요? 꽃이요? 만다리 모래. 꽃잎이 전복이 날아요. 사랑한단 말이에요. 아 이게 노래가 안 깔렸죠? 그 와중에 잘까? 어때요? 되게 물가산이 같지 않아요? 다음은 제주도 팬들이 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네요. 어떻게 까느냐면요. 이렇게! 어때요? 방향이 있나요? 네! 방향 넘치는 제주도 소년 찬이 까주는 귤. 같이 먹어요. 잘했는데요 우리 찬이? 귤이 왜 이렇게 빠질까? 귤을 살짝 주물러 팽이로 먹는다? 귤 먹고 있었죠. 귤을 빨리 까는 방법. 간단합니다. 제주도 분들이 까는 방법은 반을 가르는 거였죠? 그러니까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제주도 소연이 되거든요. 이 엄지를 두 개로 까야 돼요? 아 용산 스타일입니다. 용산 스타일입니다. 용산 스타일입니다. 용산 스타일. 공주 스타일을 한번 보여주세요. 씹스 이러다 팔도 다 묽였네요 아니iration 우아우 씨는 먹는 스타이인가요? 아니요 넌 나에게 유력감을 줬어 내년뒤의 비즈니스는 뭐 어때 성공적이었나요? 네 2의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이발한 Mitglpotth guests 샨가 팀에서는 막내인데 애교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너무 잘하네요 비즈니스 정말 잘하시네요 비즈니스 정말 잘하시네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야 이게 뭐야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귤 에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다니보이